50km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후다 양 맹심없어. 어... 그... 뭐지? 어... 차... 어... 차 말이야? 아들내미 뭐하는가? 시험기간이야 지금? 언제까지? 시험기간이 어디있지? 알았수다... 가고있수다... 가고있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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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현재는 뭐하는지... 가고있다... 맹심없어. 호쏠시 땅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고기여행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